V.I.P에게 쓰는 거잖아요. 비록 우린 4명이지만 끝까지 응원해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4명이예요? 오전팀이 4명이예요. 그게 한 가지를 얘기했죠. 비록 우린 지금 4명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빅뱅으로써 기억해주고 늘 우리.. 투어를 보면 4명인지가 좀 오래됐을 때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늘 투어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늘은 힘들지..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랑 같이 3개 꼽고 투어 다니라 힘들겠다. 그래도 재밌지, 이런 식으로 쓰면서 나중에 우리 꼭 그 친구 보러 가자.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연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잠깐만요. 그런 거죠. 5년이니까. 예를 들어 6년 뒤, 7년 뒤면 다시 또 됐으면 돼. 그 친구는 활동할 땐 안 그래 보였는데 갑자기 적성에 맞는다며 장군까지 되겠다며 장관이요? 장군까지 되겠다며 말뚝을 받는 1, 2달 정도 2, 2, 3, 2, 3, 4. 2, 3, 5.. 2, 1, 2, 1. 2, 3, 2, 3, 2, 2, 3.